전편에 이은 3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사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 ix의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한 데 이어 2018년에는 5분 충전으로 590km 주행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차 넥소를 출시했다. 590km라는 주행거리는 니콜라처럼 실체도 없이 내뱉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내 인증기준을 통과한 성능이다. 현대차는 최근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스위스로 수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스위스에 1600대 규모의 대형 수소트럭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엔진 발전기 분야 글로벌 리더인 미국 커미스와 북미 상용차 시장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협약을 맺는 등 미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올해부터 공급이 이뤄진다. 수소트럭은 연료전지 0.15톤, 보조전력 공급용 배터리 0.6톤이 쓰인다.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에도 수소차가 유리하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한계가 있는 반면 수소차는 고압수소탱크만 더 달면 되기 때문이다. 일본 후지경제는 지난해 발표한 연료전지 전망보고서에서 수소적 연료전지 시장이 2017년 1,757억엔에서 2025년 1조엔, 2030년 4조 9,275엔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차 제품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하고 2021에서 2025년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대거 확충될 것으로 예상됐다. 후지경제는 특히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수소차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핵심 역할을 상용차가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감사합니다.